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것은 233 썬콜이 되겠습니다 법지 45% 이거 왜 돌리지? 이벤트 하는구나 1.7? 1.8까지는 되겠네 저거 지워야겠다 이건가? 어 이거 아닌데? 오케이 어어우 주 혼자 망..망치 망치는 왜 안돋졌대 9% 9% 어어.. 스크리닝 6%에 마려구 인트 89% 스펠링스타일 보보힘 아.. 보보힘이라니 인트 89% 9% 셀쉽이 2줄 2줄 작도 다 마무리가 안됐네 1.84 1.84 75에 발행해 76 작 6% 날씨 가라옵 하겠는데요 엠블럼은 그러면 사냥용으로 쓴다고 보조도 흠흠 흠흠 나로 나와요 나홀 안해봐서 모르겠어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할게 너무 많은거 같은데 할게 너무 많아 보인다 좋아 뭐가 없는거죠 있을거 다 있네 그치 어 유니온이 다진가 나름 소소하네 유니온 많이 키워야겠다 어 근데 메이플에 에스 이거 왜 안써요 이게 더 낫지않나 왜 이거 안써 공마버프 15주는데 아 지금은 따로 신청받고 있지않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하 나였으면은 이거 안써 에디 달아와 나중에 도미로 바꾸고 무기는 새로 사와 벨트 바꾸고 하의 바꾸고 상의 바꾸고 모자 바꾸고 작도 새로 된걸로 사고 장갑 레전드리 가져오고 이거는 바꿨으면 좋긴 좋긴 할거 같아요 차라리 써도 상관없긴 한데 이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써도 상관없긴 한데 보조도 바꾸고 아 이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야 됐다 나이스 깔끔하다 결론이 무엇이냐 그냥 끼던대로 계속 사구요 결론이 무엇인가 끼던대로 계속 껴요 그지 끼고 하나씩 차라리 새로 사오는게 나을거 같은데 좋은걸로 어차피 사냥까진 다 될거 같아가지고 돈내는대로 하나씩 사올거 같아요 왜그러냐면은 뭐가 좀 아쉬워 88은 그지 마무리도 지워야되고 이것도 좀 72도 좀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무게에 스펠링 스태프 숄더도 이제 추옵하고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람할 짓 아니거든요 되있는걸로 좀 사고 낮은 추옵이죠 레전드리 올려야되고 망토는 모르겠어 그냥 쓸만한거 같은데 장갑은 바꿨을거 같고 어 신발도 고민해봤을거 같애 하의는 바꿨을거 같고 벨트는 뭐 더할마위 없죠 이거는 추옵도 아쉬워 추옵이 너무 아쉬운거 같애 웅축이 그나마 좀 싸잖아 이건 뭐 나중에 도미로 가야되니까 메커는 좀 에디가 좀 없어가지고 반지야 뭐 나중에 어떻게든 크리 올려가지고 마이스토링을 가져와야겠죠 무기는 보보 힘은 좀 나중에 더 좋은걸로 한번 찾아보고 귀걸이도 뭐 추옵하고 에디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방무대미 대미 방공 방마 방오 방어 뭐라 방 방무 방무마력 대미지는 좀 그렇고 하트는 뭐 비싸니까 그러는치고 교불이기도 하고 그럴거 같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깐 어 하 선택은 본인이 80급? 들고 가도 되요 70급? 레전드리 올린다고 누가 뭐랍니까 그냥 좀 아쉽다는거죠 선착순 내 생각으로는 보조무기 무기 무기도 아 당장 그냥 근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리스크가 좀 커요 몇백억 들고 백억은 들고 해야지 쌍레를 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레이오 사자니도 나중에 쌍레를 바꾸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뭐 방어구는 뭐 마시답지 다 그게 그거니까 아무거나 먼저 맞혀도 티 안나겠죠 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조부터 바꾸고 바꾸고 무기 바꾸고 방어구 맞고 이럴거 같애 아니면 밸런스 맞추고 싶으면 17성인걸로 다 해놔야지 밸런스 맞추고 싶다 무기 보조 딱 껴 밸런스를 맞추려면 다 17성 일단 들고 와야죠 어 그래야지 무기의 가격에 따라가니까 흠 아쉽긴 해 어 엔드로 갈거면 좀 88은 좀 아쉽긴 하지 그래서 카라타인데 한 110정도 100에서 110 그래도 근데 이거 올려도 상관없긴 해요 상관없긴 한데 좀 아쉬울뿐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어차피 사냥은 다 될 것 같은데 그지 별 달고 그래야죠 이번에 이벤트 있으니까 그냥 끌고 가려면 끌고 가도 뭐 상관은 없어요 좀 아쉬워갖고 추억이 아 아 지금 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래고 엔드 좀 쉬다가 영상도 좀 다 올려야되고 어 세명 하기로 했는데 세명 끝인데 아르카나 몹이 얼마나 센지 궁금하다고 아르카나 이정도면 원길 아니에요? 아니 아이스에이지 어딨냐 아이고 워낭 두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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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네 세방인가? 인피에 들어가면 두방까지 나오겠는데 되나요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자 감사합니다